겨울에 나와서 이런 거 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재미있어, 재미있어. 이거 잡은 사람만 먹는 거네. 가만히 있어. 나라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얘네가? 진짜. 눈, 눈알. 꼬치호댕 먹어도 돼요? 중학생 같은데? 응? 딱 중학생이야. 셋, 셋! 셋, 셋! 야, 미쳤어. 야, 이거 안 갔어. 즐겨봐 이 채널. 해볼까요? Operations